유쾌한 산타 대작전 몰래 산타가 되어주세요 행사가 12월 23일에 열렸습니다. 남양주 유쾌한 산타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청년 네트워크와 자원봉사센터, 대학생 플래너즈가 주관한 행사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올해는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의 크리스마스 기적 나눔 룰레이가 이어지며 산타 대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은 지역 어린이들에게 전할 케이크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서구 남양주 시장도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일일 산타로 나섰습니다. 산타 대작전 행사 당일에는 산타 선서, 청년 밴드의 축하 공연과 더불어 노숙 체험 등 사회 소외계층을 이해해보는 시간이 마련되었고 이날 산타가 된 시민들은 미리 준비한 선물과 케이크를 들고 관내 어려운 가정들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 선물을 전하고 캐롤도 함께 부르며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참가한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년에도 유쾌한 산타 대작전에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베푸는 연말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QTV 조근희입니다.